이제 말해줘 뭘요? 나 많이 안 좋은 거 맞지? 얼마 못 살지? 아니라니까요 너 눈빛 하나 입술 실루기는 거 하나만 봐도 알아? 안 좋은 거 거짓말하는 거 그건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진짜 아니라니까요 안 좋은 거 맞아요 안 좋으니까 병원에 오신 거죠? 역시 우리 미남 선생님밖엔 없네요 근데 안 좋다는 말이 얼마 사시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하느님 옆에 좀 빨리 가는 게 뭐 어땠어요 아직 가실 때 안 됐어요 그분께 좀 더 기다리라고 하세요 과장님 갑자기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일 있어요? 그딴 일 없는 건 유교수가 더 잘 알잖아 그럼 왜 그런 훈훈한 거짓말을 해줬어요? 아님 뭐 나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그런 건가? 그것도 아닌데 그럼요? 퉁친 거야 퉁? 문퉁? 트렁크 스테이트 더 전문 용어로 꽐라가 되신 거죠? 한 잔 찐하게 하시고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... 그게 뭐라고? 이유나 물어보자 왜 거짓말한 거야?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잠시라도 날 곤란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잠시가 아니라 계속 곤란하게 할 수도 있었죠 말해봐 왜 그랬어? 불쌍해서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그거잖아요 아픈데 아프다고 솔직히 말 못하고 사는 거 그리고... 그리고 또 뭐...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이제 됐죠? 정말... 내가 아프다고 확신해? 이것 봐요 과장님 여긴 병원이고 난 의사예요 과장님 아픈 거 당연히 확신해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확진을 못 내릴 뿐이죠